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그 성냥이 동물학대 사건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지금 이슈가 또 많이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냥이가 이렇게 어저께 방송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동물보호단체 너희가 이렇게 할 말이 있냐? 개빠들이 할 말이 있냐? 너희는 동물보호를 한다 치고 동물보호를 외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먹지 않느냐? 동물보호를 외쳐놓고는 개를 학대하지 마라 해놓고는 뒤풀에서 돼지고기 구워먹고 소고기 구워먹지 않느냐? 너희가 할 말이 있냐? 그리고 너희가 그걸 감성탈의로 해서 후원금 걷어놓고 결국 안락사시키는 이율적인 행동을 하는 너희가 개빠들 아니냐? 동물보호단체 아니냐? 그런데 왜 자기같이 자기 개를 키우는 사람한테 자기 훈육을 한다고 개를 때린 건데 자기를 나무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맞습니다. 성냥이 말이. 감성파리 유기견 동물구조화는 그걸로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결국 또 이렇게 불법으로 안락사시켜버리는 많은 동물보호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버들이 유기견이 아닌 돈을 주고 입양하거나 장날 돈을 주고 사서 유기견이라고 하면서 촬영을 해서 구독자를 빨아먹고 있는 유튜브들이 많아요. 자기가 키우던 개를 촬영을 하지만 후원금을 걷어서 보호소에 후원한다고 하면서 그 보호소가 어떤 보호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 나쁜 법을 위반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 보호소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후원을 하고 나는 후원을 했다 하면서 또 감성을 자극해서 조회수를 빨아먹는 유튜브들도 많습니다. 성냥이가 잘 지적했고 성냥이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성냥이가 옳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성냥이의 행동이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냥이의 행동이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성냥이가 말한 것처럼 감성파리하는 유기견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이런 후원금 앵벌이들이 많아질까요? 왜 이런 동물보호단체가 많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동물보호단체라면서 개고양이만 계속 구조한다고 하고 결국에는 후원금 빨아먹고는 안락선시켜버리고 왜 이게 계속 반복될까요? 왜 이렇게 이율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까요? 왜 계속해서 그런 애들이 나올까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되게 강해요. 되게 감성적이고 측은지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특히 동물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가 성냥이를 보면 이 유튜브 각을 세우려고 왜 성냥이의 행동이나 행위가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되냐면 성냥이는 유튜브 각을 세우려고 이 개를 소품이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리만족하고 구원해주는 사람들이 성냥이를 괴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에게 폭력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시비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름과 그름을 가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동물보호단체가 그렇게 감성파리를 하는데 유기견으로 진짜 유기견도 아니죠. 장난 사오거나 페이스북에 보고 입양을 해온 강아지인데 돈을 주고 아니면 훔친 개도 많았죠. 한 집에 한 농장에 다섯 번씩이나 훔쳐가지고 후원금을 모금해가지고 그 돈을 3억이나 되는 돈을 도박으로 날렸잖아요. 그리고 룸사롱 가고 근데 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성냥이를 보듯이 보지 않냐 이거죠. 시비지심이라고 했잖아요. 오름과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가 동물폭력하는 성냥이에 대해서는 시비지심을 가지고 보는데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잖아요. 국민청원까지 가고. 근데 왜 이 감성파리들은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지냐 이거죠. 이건 바로 우리나라 국민성이에요. 국민성이 동물에게는 척은지심이 강해요. 근데 불쌍한 동물한테는 우리가 시비지심을 논하지는 않아요. 척은지심만 논하지 척은해하고 도울 방법만 찾지 이 불쌍한 불쌍해 보이는 걔한테는 우리가 시비지심 오름과 그름을 가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지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진다고요. 우리가 돈을 후원하면서도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고 그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척은지심 앞에서 시비지심이 꼭 죄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동물을 놓고는 오름과 그름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가짜 동물보호단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냥이가 한 말도 옳은 말이 있으니까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물학대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거니까요. 그렇지만 성냥이라는 이야기들이 성냥이가 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면제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성냥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대리만족을 하고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성냥이 같은 괴물을 만든 거예요. 이런 괴물들은 꼭 동물을 방송에서 때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만이 성냥이 같은 애들만이 괴물이 아닙니다. 감성파리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괴물이에요. 단지 그 형태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 행위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 감성파리조차도 동물학대라고요. 촬영만 하고는 결국에는 평소에는 그렇게 돌보지 않는다고요. 단지 촬영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후원금 모금하고 안락사시키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왜 개하고 고양이만 가지고 동물보호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개고양이만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또 후원금이 많이 거치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측은지심이 앞서서 시비지심을 가려야 되고 시비지심을 따져야 되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냥이 같은 괴물이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런 폭력 앞에서 개를 학대하는 동물학대 앞에서 관심을 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고 대리만족을 하고 후원을 하는지 똑똑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2, 제3의 성냥이는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성냥이가 말한 것처럼 동물보호단체 감성파리도 우리가 측은지심만 가지고 있으면 제2, 제3의 감성파리하는 동물보호단체 계속 나옵니다. 꼭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 성냥이도 오른만 하면 오른만 한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냥이가 아무리 나쁜 동물학대를 했지만 그렇지만 성냥이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고 제2, 제3의 성냥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후원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